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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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영차영차 팬미팅을 팬분들과 팬미팅 시간을 오늘 생산하면서 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? 그리고 팬분들은 또 얼마나 팬분들의 사랑에 많은 위로를 받을까? 상상하자면은 혜은아 참 못받았다. 나도 못받았고, 못받았다. 전화야 잘 살지? 하루도 잘 살았다. 우선 한국에 이어서 아지아지역까지 팬미팅을 한다고 들었는데 직접 받진 못하지만 동상으로나마 힘을 주고 싶어서 동상을 찍게 됐어, 혜은아. 팬분들 앞으로 배운 길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마다. 사랑하는 친구니까. 그 큰 사랑에 큰 응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혜은아, 말지 말고 힘내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